길이 너무 많아서 좀 더 많이 나와요 부기다 wants 섞어야 돼 이거 넣어서 이거 안 떼어? 안 떼도 돼 그냥 숙고 이거 숙고 안 떼어 그냥 담아서 이렇게 나정해 숙고는 거야 그래 다른데 보니까 상내될 거 있어 안 생긴다 그냥 너 이렇게? 보여? 그래 이렇게 손으로 해 이렇게 써봐 그럼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